아무개로 석지 천천히 원래 생기지않고 신경쓰 근데 오늘은 걷기에는 좀 축축땅 이거랑 김밥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참치김밥 май크 오 너무 많이 흘렀다 원래 여기 다음대로 만해야되네 근데 고추 고추냉이 고추냉이 바삭이 또 치즈 토마토도 있더라 치즈는 뭘 해도 맛있어 생각보다 되게 맛있다 그 실란트라 만두여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또 치즈는 뭐지? 근데 그릇을 잘 떼 먹어서 유리는 좀 부담스러워요 이 예쁜 거 되게 많네요 그지? 공부는 안하는데 손 역시 완전 못해 먼저 치즈는 그치 물에 감기 로맨 음료 비가 다 먹기 시원하게 해봅시다 시원하고 비가 다 먹기 비가 다 먹기 시원하게 하려고요 시원하게 해봅시다 비가 다 먹기 너무 좋아요. 너무 좋다. 이것도 너무 좋은데 이건 좀 그런 가격이 부담스러워요. 너무 좋아요. 어떡해. 이것도 진짜. 너무 좋다. 미쳤다. 이거 라벤더 진짜 장난 아니다. 색깔 너무 예쁘다. 소원을 묻는다면. 코엘스 가면 이렇게 부스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것 같아요. 나는 자유롭게. 멀리 날아가고 싶다. 약간 모든 것이. 잡는 것처럼 느껴지. 이 세상은 무지간. 새기지만 나는 흑백. 이 노래가 너를 조금만. 이라도 자유롭게 해준다면. 그게 내 말이야. So darling, would you fly with me? To the rainbow, to the stars of the Milky Way. 보내줄게, all the stars you say. 모자통에 한 번 더. 모자통에 한 번 더. 모자통에 한 번 더. 모자통에 한 번 더. 맡기고. 모자통에 한 번 더. 모자통에 한 번 더. 맛있었대? 음. 맛있네. 진짜? 근데 감자가 좀 덜 익었다. 왜 감자가 아삭아삭해. unbedingt 또 익었나요? 잘 봐. 익은게 있고, 안 익은 게 있어. 아 비빔국수였어 이거 진짜 갈증날 때 최고고 아 오늘의 날씨 최고다 근데 오빠 오늘 진짜 맛있었어 비빔국수 제가 출근을 하면 맨날 몇 층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그 층으로 올라가고 해요 그 층에 올라가서 마약 카운트 다 하고 혈당 한두명 재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다른 층으로 가라고 그게 왜 좀 반복이 돼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왜 가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층에 가서 일할래 아니면 4층에서 계속 일하면서 오늘 거기에 콜베리 고장이 났으니 40명 환자를 30분마다 라운딩을 돌면서 일하고 또 3층, 4층, 5층의 환자를 드레싱을 해야 된대요 드레싱은 한 층에 4,5명 아 놀아ose 유다 잔거 먹으러 가는데 기야 맞으면 더 맛있게 못해 가게 인자 은이 강아지 진짜 얇고 맛있다